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토요일 오후 2시 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색 점퍼에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핀 마이크를 사용했었잖아요 이번에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 마이크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이게 다이내믹 마이크라고 해서 이게 다이내믹 마이크인데 이게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초지향성 마이크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내가 이걸 돌리고 있잖아요 마우스를 돌리고 있는데 슈워레? 이 마이크가 이 마이크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유튜브도 내가 많이 시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이크를 검색을 해보니까 무려 가격이 38만 3천 원에 해당된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살까 하다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안 샀는데 아니 뭐 이걸 떡하고 들고 유튜브를 녹화하니까 무슨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점 그렇게 보이던데 이렇게 거창해 보여도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격이 높아 봐도 가격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음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마이크도요 가격은 그렇게 비싼지 않은데도 녹화해 보면 음질이 좋게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핀 마이크도 여러 개를 교체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은 있더라고요 이 옷에 끼는 핀 마이크가 싼 거는 뭐 몇천 5천 원 6천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 5천 원 6천 원짜리는 사다가 이렇게 녹화해 보니까 역시 녹음이 제대로 잘 안 음질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내가 핀 마이크 이 옷에 끼는 핀 마이크를 말이죠 여러 번 내가 교체를 했습니다 좀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것처럼 이 뭐 슈레 마이크처럼 이런 게 뭐 가격이 높은 거라면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싼 거니까 마음대로 이제 바꾸는 건데 그래서 5, 6천 원짜리 핀 마이크는 녹음하는데 상당히 음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보다 가격을 높여가지고 한 3만 원대의 핀 마이크를 갖다가 끼워보니까 아니 그건 음질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핀 마이크가 그겁니다 한 3만 원대의 핀 마이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하여튼 이 마이크가 유튜브 녹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 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38만 3천 원에서 40만 원대 그러니까 30만 원대의 후반 40만 원대 초반을 줘야 이 마이크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 아 레닌을 해야죠 레닌을 또 계속하겠는데 잠깐만 한쪽 손으로 칩니다 이제 한쪽 손은 마이크를 잡고 한쪽 손으로 치는데 이 레닌의 그 나무 위키를 검색을 해보면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레닌의 그 나무 위키를 검색을 해보면 평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평가 평가라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 내가 이 비판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닌을 비판하는 쪽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닌을 비판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긍정 긍정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닌을 비판하는 얘기와 또 레닌을 긍정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레닌을 긍정하는 얘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레닌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친 사람으로 존경한다 난 그의 방식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다 레닌과 같은 사람들은 인간성의 수호자이자 보건자이다 이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평가입니다 여러 문제를 떠나서 레닌이 세계 역사와 여러 사상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결코 부인할 수 없으며 역사에서 그를 빼놓고 말하기 힘들 정도이다 니키타 후르쇼프에 의해 이오시프 스탈린은 격하 운동이 벌어졌으나 반대로 레닌에 대해서는 우상화가 유지됐다 레닌에 흠이 될 만한 과언은 모두 숨겼으며 이러한 숭상은 페테스토로이카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그로 인해 우상 숭배가 끝난 오늘날까지도 모스크와 붉은 광장의 레닌 묘역에는 많은 참배기기 모여들며 레닌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당시 시대 상황에선 필요했던 대체로 훌륭했던 유인으로 평해진다 여기 보면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레닌이 그 예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레닌의 시신은 아직도 미라로 보존되어서 붉은 광장의 어느 하우스의 레닌의 시신이 미라로 보존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묘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묘 붉은 광장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봐서는 미라를 화장을 해서 묘를 만들었지 않았겠는가 자꾸 레닌의 시신이 아직도 미라로 보존되어 있는가 아니면 화장을 해서 묘를 만들었는가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이렇게 자꾸 인터넷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헷갈리고 있는데 여러분 모스크바를 여행해서 모스크바를 가서 직접 붉은 광장에 레닌 묘역을 관광하고 온 사람이라면 판단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여행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 뿐 아니라 다른 공산권 몇몇 국가들 특히 구소련 공화국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이나 과거 공산권 국가였던 몽골에서는 영웅을 도와 악인을 무찌르는 산신령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주로 국민전쟁 시기 백군 압재자에 대항하여 맞서던 각국의 민족 영웅들이 고생하다 모스크바로 가서 레닌을 만나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적군과 함께 돌아와 압재자를 몰아내 사유주의 공화국을 설립하거나 혹은 그냥 레닌이 와서 압재자를 몰아내고 고통받던 인민들을 해방시켜준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레닌이라는 것은 말이죠 여기 소련 공산국가에서 독립한 나라들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이런 나라에서 레닌이라는 인물은 거의 신적으로 통한다는 거죠 레닌은 악을 물리쳐주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주고 선한 일을 갖다주는 선한 일을 행해주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레닌이 떠바뜨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종 러시아 바깥이 발로주의자 중에서도 레닌에는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다 특히 스탈린이 전 초창기 레닌 시대의 소련은 러시아 민족 국가를 초월해 세계 혁명의 전진기지이자 전세계 혁명과의 공통 조국의 성격이 있었고 알려진 레닌 개인의 성량도 러시아 민족에 국한된 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다 소련이 멸망하고 러시아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레닌만큼은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반대하는 발로주의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도 레닌만큼은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실제 레닌의 경우 중앙아시아 등지의 유색인정에 대한 차별을 폐지했고 소련은 러시아기만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며 러시아어를 법적 공용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했다 그 외에도 실질적 측면에서 인종차별과 평등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정책적 성과 역시 상당했다 이는 실제 레닌 집권 시기 소련을 방문했던 미국의 흑인신 랭스톤 휴즈가 직접 목격하고 인정한 것이다 마르크스 유적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한 여성 해방론을 필두로 성차별 타파와 제도적 성평등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원래 싫어하는 그런 자유세계 사람도 공산주의만큼은 싫어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레닌의 사람만은 싫어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19년에서 1921년 편지와 연설문 등재에서 가정노동 정치적 영역에서의 법적 평등권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를 기반으로 한 여성의 노동자화 그리고 남성의 본건적 의식 변화와 매춘피지민 매춘부의 노동자화 등을 역설했다 이에 10월 혁명 이후로는 낙태와 동성애가 비범죄화 되었으며 가사노동의 공공화가 추진되었고 사생아에게도 친자와 동일한 권리가 주어졌다 이런 성적 자유화에 힘입어 성소수자 인권도 담론화되었는데 1918년 외무인민위원으로 임명된 겨울욱이 치체리는 커밍아웃한 게이였으며 1923년 머스크바 사회복원원장인 이것을 내가 읽었던 리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 리딩했었던 걸 또 내가 리딩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서방세계에서 워낙이 렌인에 관한 페이지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자꾸 읽었는데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중복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서방세계에서 렌인 원조 빨갱이 빨갱이 교주로 불리며 악명을 떨쳤다 아무래도 소련의 수립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던 사람인 만큼 냉전기 프로파간다로 가루가 되게 까이는 사람이다 그 혁명이라는 것을 이룩하기 위해 니콜라 2세 황제 일가의 몰살 및 체가의 수립 뭐 이거는 읽었던 거네요 읽었던 건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렌인이 더 오래 살면서 소련을 집권했더라면 그러니까 렌인이 너무 일찍 죽었죠 60도 넘기기 전에 58세에 죽었으니까 지금 내가 몇 살이죠 이렇게 젊어 보여 있잖아요 어디 가나 내가 청년입니다 내가 지금 밑살인 줄 아십니까 내가 구체적인 나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나를 자꾸 해꼬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 나이를 얘기를 못합니다 내 나이 얘기를 하면요 당장마저 죽습니다 내가 뭐 왜소한 체격이 내게 힘이 있습니까 내가 자꾸 나를 왜소하다 왜소하다 하니까 자존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아이고 내가 체격이 좋아 힘 있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자존감이 있는 겁니까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자존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체구가 작고 이렇게 약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게 자존감이에요 체격은 비록 약하지만 내가 인품만은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체격이 약한데 아 내가 최고 튼튼해 힘이 장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사기꾼뿐이 안 되는 거 거짓말쟁이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레닌이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소련의 최고 지도자로서 통치했더라면 소련이 소련이 오늘 스탈린 시대와 같은 그런 아주 악독한 공산주의는 안 됐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레닌은 아께도 얘기했지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레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번에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내가 다시 하는 그런 그 했던 걸 다시 하는 그런 그거를 했는데요 그래서 평가를 보면은 뭐 피해주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담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담, 어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어록, 어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록은 이건 리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에트 권력이란 무엇인가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 새로운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점점 노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 권력의 본질은 부자들과 자본가들이 독점하던 국가 경영이 이제는 처음으로 억압받고 박해당하던 계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소비에트에 대한 레닌의 정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어록을 이것만 계속 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것만 계속 읽어내려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까 말까 그냥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뭐 시실콜콜 자꾸 내 얘기를 해봐야 좋은 결과가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7분을 경과했거든요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내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국사진작가협회를 그만둔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돌아간지도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한국사진작가협회를 그만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럼 한국사진작가협회라는 그런 취미 그게 단순 취미예요 그게 뭐 어떤 사진을 직업으로 하는 사진관 업자들이 하는 결성한 단체도 아니고 사진관 업자들이 하는 단체는 또 다른 단체가 있어요 대한프로사진가협회라는 그런 그 단체가 바로 업으로 사진을 하는 사람들의 단체고 이거는 그냥 동네 조기의 축구처럼 동네 조기의 축구가 그렇잖아요 축구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이게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단체예요 그것뿐이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사진작가협회를 그만둔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나를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정보에 밝으면 아 이승열이 그 사람은 그만둔 지 오래돼서 이렇게 알아야 정보가 밝은 사람이지 아 이승열이가 아직도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다 정보가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 한국사진작가협회라는 걸 그만둔 지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언젠가도 했던 그런 내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왜 그만뒀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원인이 제일 큰 동기가 되었던 걸 내가 딱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 들어갈 때는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를 쓰면 그 이력서를 받은 사람은 그 이력서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잖아요 이력서라는 게 개인정보라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면 안 되죠 그 이력서를 받은 그 당사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력서를 다른 제3자한테 발설하는 건 그 이력서를 썼는데 그 이력서를 받은 접수한 사람만 알고 있어야지 그 이력서를 돌려가지고 동네방네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 썼는데 그 이력서를 받은 사람만 알고 있어야지 그 이력서를 전체 직원들한테 발설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도의적으로 되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말을 실감할 겁니다 아니 개인정본데 이력서라는 게 크게 개인정본데 왜 개인정보를 다 흘립니까 그런데 내가 한국사진작가협회라는 걸 들어갈 때 이력서를 썼습니다 이력서라는 게 쉽게 말해서 입회원서라는 거죠 입회원서 보면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직장명을 써라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학력을 써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입회원서에 그런데 그렇게 쓰라는 난이 있어요 그 양식의 그런 난이 있다고죠 그래서 내가 다니는 직장명하고 내 학력을 썼다고죠 학력을 썼는데 내가 학력을 낮춰서 쓴 겁니다 내가 원래 고절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대절과 거의 같은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고절이라고 학력을 썼냐면 여러분 내가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공장에 내가 나가서 생산직으로서 종사하는 사람인데 생산직을 하는 사람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나왔다 자랑해 본들 그게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쓰면요 그런 사람은 안 받아줘요 취업을 안 시킵니다 생산나인에서 생산나인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나 이렇게 힘주고 이력서를 쓰면요 안 받아줘요 만약에 사무실에서 회계를 보는 사람이라면 공인회계사 자격도 가지고 있고 어느 경영대학원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쓴다면 오케이 받아줍니다 그거는 사무실에서 회계 보는 업무에 해당되는 학력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뜸 오케이가 나오죠 그런데 이건 뭐 학력은 뭐 어떻게 되는 놈이 상산직을 하겠다고 들어와 당신 말이야 그러면 그 이력서를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이력서는 소중히 보관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곧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절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전화를 기다려 보셔 전화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상산직을 쓰는 사람이 상산직을 한다는 사람이 너무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안 쓴다 이거예요 고졸이나 중졸 고졸이나 중졸 아니면 초졸 이런 사람들을 생산직으로 쓰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쓰질 않아요 그런 뭐 시기가 있다고 그런 사회 풍조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산직이라면 그 생산직에 합당한 사람을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생산직을 서울대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산직을 하겠다고 와 박사학위를 지닌 사람이 생산직을 하겠다고 이력설래 그러면 안 쓰는 겁니다 돌아가서 기다리시면 내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워낙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작가 옆에 들어갈 때 내가 직업이 생산직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탈이 난 거야 아께도 얘기지만 그 입회 원서나 이력서를 내면 그거를 받은 사람만 알고 있고 개인정보를 이렇게 발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력서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절대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내가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들어보시죠 이게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서운 사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서운 사회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들 겁니다 안산역 앞에서 버스를 타면요 그 화성의 그 어디입니까 화성의 그 요트경기장이잖아요 거기가 무슨 무슨 항이지 화성에서 그 요트경기도 벌이는 그 전국항 전국 화성의 그 전국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산역에서 전국항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게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안산역에서 전국항까지 약 한 시간 정도 운행하는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버스를 타야 화성 전국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화성 전국항을 가기 위해서 안산역에서 이제 버스를 탔단 말이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그 제부도란계를 거치잖아요 제부도를 거쳐서 안산 제부도를 거쳐서 이제 전국항까지 가는 겁니다 제부도쯤 가는데 갔는데 내 뒤에 바로 앉은 사람이 고졸이다 고졸이다 코딩이다 코딩이다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사협에 들어갈 때 고졸이라고 썼던 게 바로 그 이력서가 나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정보가 났더라는 거야 야 팔은 내 뒤에 앉은 놈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니까 고졸이다 코딩이다 이러더라고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어떤 놈이 일어나고 휙 두들러봤어 그랬더니 장가를 일찍 간 놈인지 나보다 훨씬 나이가 아래로 보이는 놈인데 아들인지 하여튼 어린애를 안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장가를 일찍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장가를 일찍 갔는지 아들인지 하여튼 그런 게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는 어려도 애아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혼해서 애아범까지 된 놈이 그렇게 고졸이다 고졸이다 코딩이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아직까지도 안산역에서 전곡항까지 한 시간을 간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거기 전곡항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휙 돌려다 보니까 그렇게 아들 아들이라고 생각이 돼 어떤 그 어린애를 껴안고 있더라고 그런 놈이 그렇게 고졸이다 코딩이다 이지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말로 정말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운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 제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내가 제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자는 뭡니까 순하게 살자 온순하게 살자 양순하게 살자 이것이 하나님 부처님 제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부처님 제자가 되나서 순하게 살고 양순하게 살고 싶은 얘기가 그런 욕구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양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체격이 크고 주먹이 한 대 진짜 깡패 같은 주먹을 가졌더라면 진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체격이 당당하고 주먹 한 주먹을 김두환이처럼 내가 한 주먹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벌써 내가 사람 하나 살인치고 내가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기막힌 일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 한 번 좁혀지 않고 여태까지 무사히 살았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제자여 부처님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내가 내 자신이 체격이 왜소하고 약하고 주먹이 없기 때문에 속에서 불은 끓어올라도 남을 팰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먹이 없으니까 남을 때리겠다고 했다간 뒤로 죽은 말로 받게 되니까 그때 내가 정말 김두환이처럼 힘이 있고 주먹이 있었다면 당장 그 버스 안에서 이 새끼는 내려 버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정거장에서 버스 갔을 때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좁혔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나는 내가 정말 약하게 태어났던 걸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승렬을 약하게 태어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았어도 누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에는 남의 일에 관여를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쎄 안산역에서 탄도항까지 전국항까지 글쎄 1시간 거리인데 1시간 내내 그 지랄하고 있는 거야 코딩이다 코줄이다 이 지랄하고 있는 거야 딱 돌려다 보니까 안산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아니야 그런데 사진 찍는 놈은 아닌데 아마 사진 찍는 가족 중에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이력서를 사협회에 들어갈 때 내가 썼던 이력서를 어떻게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지 그렇게 어디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보내면요 그 정보가 어딜어들 흘러가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전파가 된 거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이력서나 이런 개인정보를 받으면 그 받은 사람만 알고 있지 다른 데 발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력서를 쓰고 들어가잖아 온 직장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외에 직장 사람들하고 친척되는 사람들까지 말이 다 퍼져 그러니까 내가 휙둘러다 보니까 사진 찍는 놈은 아닌데 사협회원은 아닌데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고 아들로 보이는 애를 껴안고 그 지랄하고 있더라 내 발을 뒷좌석에서 그 지랄하고 있더라 이거야 코딩이다 코딩이다 내가 정말 김두한이 같은 주먹을 가졌더라면 이 새끼 내려 그 정거장에서 버스가 섰을 때 내려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박살을 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국항에 도착을 하니까 그 기분이 그렇게 안 좋더구만 야 이 개인정보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나 내가 고주리라고 쓰고서는 사협회에 들어간 후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생기고 두 번째 일을 내가 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협회에 들어갈 때 내가 학력을 고주리라고 썼더니 첫째 당한 건 이제 그 안산역에서 전국항까지 버스 가는 버스 안에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부산 몸이 저 김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김해 부산 쪼꼼 몸이 부산의 인근 도시죠 김해라는 게 지금 김해공항이 있는 그 거기입니다 김해시에 어느 대학이 있었어요 내가 그 대학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졸업장 발휘하다가 문 닫은 대학이 있어요 대학 경영이 어려우니까 우리 대학에 얼마 정도만 돈을 내면 돈을 얼마 정도 내고 1년에 두 번만 강의하러 오면 된다 강의 받으러 오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두 번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에 한 번만 와라 이거죠 얼굴만 한 번 내보여라 그러면 졸업장 땅 어느 대학교 총장 졸업장이 딱 찍힌 졸업장을 준다 이거예요 졸업장 발휘하는 거야 그 졸업장 발휘하는 대학교에서 또 와서 나한테 팜플렛이 왔어 아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십시오 1년에 두 번만 출강하면 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 그런데 그 대학이 결국 이제 문을 닫은 거지 고졸이라는 게 이렇게 온 대한민국을 떠돌아 이승렬이가 고졸이라는 게 아주 온 대한민국이 발칵 떠돌아 그래서 내가 사협을 그만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이 된 게 그겁니다 바로 안산역에서 전국항까지 가는 버스를 탔는데 내 바로 뒤에 앉은 놈이 고졸이다 고딩이다 아주 노래를 부르더라니까 노래를 내가 또 되풀이 된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한 육체를 주셨다는 걸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요 야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내가 그때 김두한이 같은 주먹을 가졌더라면 정류장에서 버스가 섰을 때 이 새끼는 내려 멱살을 끌어가지고 이 새끼도 내가 고졸인지 대졸인지 박사인지 네가 어떻게 하니 내 학력을 네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버스 뒷좌석에서 지랄이냐 한 대 좁아갔을 것입니다 좁아갔으면 어떻게 되죠 콩밥을 먹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한국 사진작가 옆에를 떠난 제일 큰 이유가 바로 겁니다 첫째 본 이유가 그 거예요 첫째 동기가 바로 겁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이 바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무섭니다 어느 곳에다 이 개인정보를 흘리면요 그게 전국을 떠돌아다녀요 그 개인정보가 아니 글쎄요 안산역에서 전국항 가는 버스를 타는데 내 바로 뒤에 앉은 놈이 그지를 하더라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에이 정말 그럴까 여러분 내가 지금 정신 이상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겪었다니까 그런 일을 그래서 내가 정말 전국항에 도착하니까 이야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전국항을 구경할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있겠어요 화가 치밀 올라가지고 이야 정말 우리 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울어 내가 정말 김두환이 같은 덩치와 주먹만 가졌더라면 그 놈의 새끼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됐을 텐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탈북민들은 탈북민도 혹시 내 유튜브를 보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탈북민한테 내가 얘기 탈북민이 혹시라도 탈북민이 내 유튜브를 본다면 내 말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인 탈북에서 남한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또 대한민국대로 안 좋은 점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북한으로 도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탈북민 중에서도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로 북한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연이라는 대구에서 사는 김연이라는 여자도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유민주국가라고 해서 국민들을 고피 풀린 망아지처럼 막 놔두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요 이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내가 한국 사진작가 옆에라는 그게 말이 한국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그렇지 순수한 백성들의 단체예요 백성들 순수한 백성들의 단체에 입회할 때 그 학력을 고졸이라고 썼더니 그런 일을 내가 당했다니까 그러니까 도로 대한민국을 탈출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다 걸립니다 자유세계라고 해서 자유국가라고 해서 국민들을 그냥 고피 풀린 망아지처럼 방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어디 갔다 어떤 개인정보를 접수시켰다 금방 그 개인정보가 우리나라 전국을 다 떠듭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그런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38분은 경고했네요 40분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어린인, 어린인을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이 어록이라는 얘기는 어린인에 관한 어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